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의 말도 많지만 예전에 조선사회의 폐쇄성이나 조선사회의 문제성에 대한 문제랑 유교의 비판이 너무 하나로 섞여 있거든요 유교 자체는요 또 털어내가지고 자명한 진리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계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선과 유교가 너무 지금 혼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기독교와 중세사회 이게 지금 엉켜있지만 또 기독교의 좋은 점을 우리가 잘 계승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유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유교에서 제시하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통찰은 고전이죠 고전이라는 건요 천년, 이천년씩 인간들이 검증해 본 겁니다 이게 자명한 말인가 이 검증을 통해 살아나온 말들이죠 논어는 지금도 베셀러예요 내면 계속 팔립니다 지금도 직장생활이 힘드실 때 21세기가 와서도 인간관계가 힘들 때 논어로 돌아가거든요 이거는 뭐냐 고전으로서 입증된 거죠 고전이라는 건요 단순히 오래된 책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매뉴얼로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는 게 핸드폰만 하나 받은 거랑 똑같아요 매뉴얼 집은 못 받고요 제품만 받은 격입니다 태어나서 살긴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에 대한 해설서가 없는 거예요 설명서가 없이 인간 사용 설명서가 없이 지금 몇 십 년씩 살다가 스스로 터득하는 시기죠 그래서 이런 매뉴얼이 없는 경우는요 제일 잘 쓰는 사람 걸 참고해야 되거든요 인터넷 뒤져서 수소문 해서라도 제일 그 제품 잘 쓴다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옳죠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제일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그 글과 행적을 연구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들은 왜냐 바르게 살고 싶으니까 한 생을 살더라도 100년 안팎을 살더라도 바르게 살고 싶으니까요 그런 인간들의 욕구가 결국은 뭐냐 고전을 찾게 만들고 천년, 이천년간 인정받은 고전이라는 건요 그 안에 인간의 매뉴얼적인 어떤 본질적인 통찰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오늘 유교에서 뽑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건가 이렇게 이런 시각에서 유교를 공부하겠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서점에 책들 어마어마하죠 그 책들이 100년 뒤에 읽힐까요 200년 뒤에 읽힐까요 만약에 천년 뒤에 읽히는 책이 있다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도 그 책은 고전이 된 거 결국은 오래 읽혀서가 아니라 핵심이 뭐라고요 오래도록 인간이 찾을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통찰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면 궁금해할 내용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결국 이 논어도 우리가 왜 보느냐 인간관계 힘들 때 봅니다 직장 다닐 때요 말 다닐 때는 안 봐요 논어를 팀장이 되면 봅니다 이제 인간관계 인간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연구해야 되거든요 자기 밑에 사람이 생기면요 어떻게 이 사람을 관리해야 될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될 때 그때쯤 많이 찾더라고요 자 그런데 논어의 답은 딱 하나예요 너무 이 논어가요 지금 이거 아시면 논어 다 하시는 겁니다 논어는 딱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나온 책입니다 왜? 공자님 삶의 기록인데 논어는 그냥 그 어록집이거든요 공자님이 쓰신 책이 아니에요 그냥 막 제자들하고 문답했던 거를 제자들이 모아놓은 거예요 평소 문답을 그런데 이 공자님이 온몸으로 빚어낸 작품은요 논어가 아니라 공자님의 삶 자체예요 평생 본인이 만든 최고의 작품은 자기 인격을 빚어내는데 평생을 썼는데 그 인격을 빚어내는데 핵심이 뭐였냐 여기 나옵니다 공자님이 뭐에만 몰입하셨는지가 나와요 보시면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아 증자야 나의 돈은 하나로 깨뚜려져 있다 오도 이리간지라는 유명한 이리간지라는 말이 나와요 오직 하나로 깨뚜려졌다 그러니까 증자가 증자는 알고 있었어요 예 하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황당하잖아요 뭔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모르니까 뭡니까? 하니까 증자가 공자님의 돈은 서에 충실했을 뿐이다 충서다 이거예요 이제 이거를 충과 서를 찢어가지고 많이 이해를 시키는데요 이 충이라는 건요 오로지 하나에만 헌신했다는 겁니다 서 하나에만 헌신했다 서 서가 뭘까요? 요게요 이 충서를 이렇게 읽어야 맞는 게 맹자에 가면요 맹자에서는 강서란 말 씁니다 힘쎄 강자 써서 서 서에만 힘썼다 라고 해서 강서라고 합니다 충서는 이렇게 읽어야 맞아요 그래서 주자 같은 경우는 충과 서를 찢었는데요 찢어도 하나로 잘 연결을 시켰지만 다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예 저거는 서다 그냥 아니 하나로 꿰뚫었다고 했는데 왜 충서가 나오냐 그럼 이의관지지 왜 이리관지냐 충서 이렇게 읽으시면 맞고요 그거를 바로 알 수 있는 게 요 서라는 건요 가틀려자 마음심자죠 우리가 지금 용서할서로 푸는데요 원래는 인자할서입니다 용서하다는 건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 마음을 보세요 가틀려자죠 그 사람을 내 마음처럼 생각해가지고 나처럼 그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헤아려주는 마음이거든요 남을 나처럼 헤아려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용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핵심 뜻은 뭐겠어요 사랑할서예요 용서할서 이전에 사랑할서 인자할서 자 이 서가 어떻게 논어에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자공이 묻기를 한마디 말만 해주세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러니까 홍자님한테 평생 뭐 닦으셨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공이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평생 나도 그거 할게요 그것은 서다 내가 당하기 싫은 일 남한테 안 하는 거다 자 아셨죠 논어는 이겁니다 논어의 핵심은 서예요 서가 바로 인입니다 어질인자 인이에요 인을 하는 방법론이 서고요 서는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면 인간각의 끝 아니겠어요? 홍자님은 저거를 평생 연구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더 더 서를 잘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을 더 잘 구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닦아가신 분이 홍자님이라는 거를 논어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논어 일장이에요 학위 시습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할 때 뭘 배웠는지 아시겠죠 이거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안 하고 반대로 내가 받고 싶은 거를 상대방한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원하면 상대방도 원할 텐데 그거 먼저 해줄 수 있을까를 배우고 연구하고 때때로 익혀가지고 그러면 기쁘고 유붕위 자원박내 같은 거 공부하는 사람들 만나서 또 얘기 나누면 또 기쁘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열받지 않고 나는 혼자 홀로 이 양심을 구현하는 학문을 끝없이 닦아가는데 푹 빠졌던 요즘 말로 덕후의 삶을 사신 거죠 양심 구현 왜냐 이 선은요 양심이 아니면 못해요 욕심은요 욕심은 나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양심은 내가 나를 위하듯이 상대방도 지를 위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상대방도 나랑 다 같으니까 내가 먼저 배려해 주자 남을 챙겨주는 마음이 양심입니다 양심 학문을 닦으신 게 공자님이기 때문에 논어 일장 학위 시습지에 그 학을 뭘 배웠다는 거냐 막연히 하시면 안 돼요 양심학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의 양심을 개발할 수 있을까 자기만 하는 이기심 욕심 말고 남까지 헤아려주는 양심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것만 평생 연구하신 겁니다 이거 보시면 답은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인문학은요 동서고금의 모든 인문학은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논어에서 답은 뭐였죠 내가 당하기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마라 공자님 평생 핵심 철학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것이 율법과 예언세 골자다 남들이 그대들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먼저 해줘라 네가 받고 싶은 거 먼저 해줘라 이 얘기를 이건 더 풀어야 돼요 아 저는 술 담배 받고 싶은데요 저도 그럼 술 담배 먼저 해주면 되나요 뭐 이상하죠 이런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라면 원할 것을 해주라는 겁니다 헤아려가지고 내 마음을 아니까 나는 뭐가 좋고 뭐가 싫은지 아니까 상대방 마음도 내 마음과 같을 거라고 보고 그 같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상대방의 특이한 기호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죠 다만 나도 어디 가서 대접받는 게 좋으면 먼저 대접해 주는 거 누가 나한테 무례하게 구는 게 싫으면 상대방한테도 무례하게 말하지 마라 이거죠 내가 받았을 때 기분 나쁠 짓을 상대방한테 하지 마라 자 이게 핵심인데 예수님도 같은 얘기 했죠 부처님도요 자비라는 게 뭔데요 남도 너랑 똑같으니까 남을 해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인문학의 모든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인문학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건요 과학에서 못 가르쳐주는 겁니다 인간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욕심과 양심을 어떻게 써야 되나요 양심이 항상 욕심보다 51%는 되게 써라 이거죠 욕심 추구하지 말자고 안 합니다 유교는 욕심을 긍정해요 다만 양심이 주인이 돼가지고 써야 된다 양심이 주체가 된다 51%는 돼야 된다 주도권 잡아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 이 인간관계에서 올바른 실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유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논호 옹야 편에 보면요 인자한 자는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도 세워주고 자기가 이루고 싶으면 남도 이루게 준다 남도 얼마나 저거 갖고 싶겠냐 남도 얼마나 저기 서고 싶겠냐 이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먼저 남을 대접해 주는 겁니다 자기를 잘 살펴서 남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이게 인을 실천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결국 서는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서와 인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논호의 핵심은 다 나왔죠 공자님은 그걸 연구하신 분이다 이 공자님의 철학이 제일 잘 남아있는 책이요 정리가 잘 돼 있는 책이 사서 중에 대학과 중용이죠 중용은 손자가 써줬어요 손자인 자사가 우리 할아버지 철학의 핵심이다 하고 써주신 거고 대학은 이제 제자인 증자가 쓴 걸로 전합니다 공자님이 직접 쓰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공자님의 철학이 제일 잘 남아있다고 보는 게 대학과 중용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무조건 대학 중용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사자수학 명신보관 배운 건 따로 빼고 이제 고등철학에 들어갈 때는 사서부터 시작했는데 사서 중에 제일 시작이 대학 중용 대학은요 지금 원문만 프린트하면 A4 한 장이에요 진짜 짧습니다 웬만한 선비들은 통으로 다 외우죠 그래서 그걸 아침 저녁으로 외웁니다 예전 선비들이 대학은 그 대학에 근데 제일 중요한 말이 요거예요 요거 하시면 또 대학의 핵심은 다 아시는 겁니다 대학은 뭐 하는 책이냐 대학의 도는 이 대학은요 옛날 진짜 대학이에요 국자감 성균관이 옛날 대학입니다 옛날 고대 중국 고대 대학에서 가르치던 그 이념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 지도는 요 소리는요 우리 대학의 권학 이념은 이런 소리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 국자감의 성균관의 대학 이념은 이 소리예요 우리 대학에서는 어떤 군자를 군자 사관학교잖아요 어떤 식으로 군자를 키우느냐 대학의 도는 제 명명덕 인간이며 누구나 갖추고 있는 밝은 덕 밝은 덕성이죠 이게 양심을 말합니다 밝은 덕을 다시 밝히는 데 있고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하실 분들은 이 공부를 하시라 대학에서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을 밝혀라 두 번째 백성이 날로 새로워지는 걸 잘 돌보는 데 있고 백성도 양심을 여기서 새로워진다는 건요 양심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백성들이 양심하려고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를 잘 이끌어 가지고 양심을 온전히 개발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숙이 치인이죠 숙이 먼저 너부터 닦아가지고 너 양심, 너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양심의 마음을 온전하게 구현해서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하지 않게 하고 남들도 새로워질 수 있게 남한테 자기가 싫은 일 하지 않게 만들어 주고 여기에서 친자를 쓰느냐 신자를 쓰느냐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지만 이게 사실은 이게 각골문까지 들어가 보면요 옛날 글자를 가지고 바탕으로 연구해 보면 같은 글자입니다 여기 나무목 위에 설립자가 있죠 이게 뭐냐면 나무가 서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는 걸 표현한 겁니다 나무가 자랄 때 이 친할친자는요 나무가 자라는 걸요 볼견자 눈으로 보면서 잘 돌봐주는 걸 말하고요 그러니까 백성이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를 나무가 자라는 거에 비유한 거죠 잘 챙겨주는 걸 말하고요 새로울 신자는요 나무가 이렇게 자랄 때 도끼 근자거든요 도끼로 가지치기 잘 해주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새로워지려고 할 때 적절하게 잘 돌보고 도와주라는 뜻이기 때문에 친자나 신자나 다 괜찮습니다 조선 선비들은 신자라고 봤죠 친자네 이전 고대에는 친자로 보고요 백성이 날로 새로워진 걸 잘 돌보는 데 있다 하면 이 두 글자 의미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래가지고 숙이 친 나도 닫고 남도 닫기니까 이제 두루 널리 서로 다 양심을 발현하고 사는 대동사상이 오겠죠 대학의 이념은 명명덕 신민해가지고 지어 지선 지극한 최고의 선에 머무르는 데 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양심을 온전히 구현하게 해주는 세상을 만드는 데 대학의 이념이 있다 이게 진짜 대학 아닌가요? 성균관 그래서 이념이 지금 숙이 치인이죠 여기 이 대학에서 그대로 온 겁니다 숙이 치인 하자는 내 안에 있는 밝은 덕을 닫자 하는 게 이제 대학 이념인데요 이게 지금 노노랑 어떻게 연결되느냐 우리 여러분 안에 있는 밝은 덕을 개발하지 않으면요 내가 당에서 싫은 일을 남한테 하게 됩니다 나만 좋다면 나한테만 유리하다면 내가 당에서 싫을 일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건 양심에서 나오는 거니 지금 세상에 금쪽이니 뭐니 학교 교육이 붕괴되는 게 욕심 교육만 시켰거든요 어떻게든 1등 해야 된다 친구들 가르쳐주지 마라 지금 친구도 다 적이다 경쟁자다 너만 잘해라 너만 잘해라 하니까 부모도 적이 되는 겁니다 나한테 해로운 건 다 적인 거예요 욕심 교육의 폐해죠 양심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유교한테 배워야 될 게 이거고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꼭 필요한 지금 철학이에요 교육의 철학이 없거든요 오로지 지금 뭔가 역지사지 같은데 이상하죠 아이들 마음만 기분만 잘 맞춰주세요 이게 역지사지 같으세요? 기분만 잘 맞춰주세요 점점 욕심꾼이 돼가는데요 아이는 뭔가 이상하죠 그러면 이게 제대로 나도 밝은 게 아니고 남도 밝혀주는 게 아닌 거죠 유사품이 되는 거죠 유사 역지사지 유사인 자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 주자 선생님께서 뭐라고 설명했냐 이 밝은 덕에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밝은 덕 양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양심이란 거는 사람이 하늘에서 받은 건데 자 보세요 텅 비어서 신령하게 알아차린 의식이다 신기한 말이 나오죠 이거를 이제 허령지각 허령불매 그러는데 유교에서요 지금 한번 눈 감아보시죠 제가 이 허령지각 체험시켜드릴게요 글로만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허령지각은 기본적으로 텅 비어 있는데 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리는 의식이거든요 텅 비어 되려면 판단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계시면 잡념이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워요 잡념 좀 날려보겠습니다 자 과거 모른다고 하시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고 없습니다 모릅니다 몰라라고 하세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몰라요 모릅니다 내 이름도 모른다고 해보세요 내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존재할 뿐이고 알아차리는 의식일 뿐입니다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고요 충만합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요 오직 알아차릴 뿐입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가볍게 모른다라고 말하세요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몰라 이거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괜찮아 조금 더 부족한 게 없어 괜찮아 몰라 괜찮아 오직 존재할 뿐입니다 어깨 힘 빼시고 편안하게 미소 지으시면서 모른다 해보세요 괜찮다 몰라 괜찮아 내 이름도 모르는데 뭐가 걱정이 되시겠어요 괜찮습니다 가족도 몰라요 오직 존재할 뿐입니다 편안할 뿐입니다 저를 보세요 정신이 좀 맑아지세요 텅 비우니까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죠 이게 양심이에요 지금 방금 여러분 양심 만나신 거예요 유교에서 양심이라는 게요 주자 이래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선 선비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텅 비어있되 신령하고 밝게 알아차린 의식 내 이름도 모르는데 텅 비어있죠 시간도 모르겠고 내 이름도 모르는데 의식은 선명하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내 이름도 모르는데 욕심이 어떻게 있어요 이게 양심의 본체입니다 이게 밖으로 구현되면 이니예지 사단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남한테 베풀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 만났어요 딱 이 돈 도와주고 싶어요 딱 도와주려고 꺼냈는데 한 천 원짜리 나와야 되는데 만 원짜리 나왔어요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욕심 쪽이 승리하면 이때는 도로 놓고 가겠죠 그런데 양심이 승리하려면 이때 몰라 괜찮다를 잠깐 해보셔요 한 10초 정도 해보시면 양심을 살려내가지고 훈훈하게 줄 수 있죠 안 그러고 주면요 죽어도 기분 더러워요 갈 때까지 아 왜 그게 나왔을까 왜 그게 나왔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을 베풀려고 해도 내 양심에서 탁 나와야지 깔끔하지 결과도 좋지 내가 주면서 찐찐하면 결과도 안 좋습니다 동기가 이미 불순하니까 욕심에 너무 주도권을 뺏기면 내 마음 자체가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넓은 마음 인의 마음을 쓰고 살려면요 계속해서 지금 이런 명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방금 여러분 하신 게 조선 선비들이 제일 목숨 걸고 하던 경이라는 겁니다 퇴계 선생이 제일 강조했던 게 경 율곡도 경 모든 선비들은 경이에요 경 저기 거기 소수서원 거기 가시면 바위에 경자 바위가 있죠 경 새겨져 있어요 경이 가장 중요한데 방금 경이 뭐냐 정신 차리는 걸 경이라고 합니다 늘 이렇게 깊은 명상을 할 시간이 없으시면요 지금 정신을 딱 차려보세요 그게 둘이 아닙니다 사실은 양심을 각성시키는 제일 쉬운 법이요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정신을 딱 차려보세요 정신 차린다는 게요 눈을 똑바로 떠보세요 저를 똑바로 바라보세요 정신만 차려도 거기에 욕심이 끼어드는 힘이 약해집니다 정신만 똑바로 차려요 눈이 흐릿해 있으면요 거기에 욕심의 놀이터가 돼요 저를 똑바로 보세요 지금 좋아요 시선만 똑바로 떠도 정신이 차려져요 이 정신 차려진 데서 양심이 나옵니다 남을 헤아릴 수 있는 큰 마음이 나오지 정신 흐릿하면 안 나와요 그래서 조선 선비들이 공부할 때 죽을 때까지 최고로 치는 수행법이 경이에요 나 지금 경건한 상태인가 경은요 어떻게 주자가 설명했냐면 하느님이나 임금님 앞에 있을 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때 여러분 딴 생각 하시겠어요 가스레인지를 켜고 왔든가 끄고 왔든가 이런 생각 하겠어요 임금 앞에서 목 날아갈 수 있는데 정신 딱 모아가지고 있겠죠 이게 정신 차리면 그게 양심이에요 왜냐하면 설명됐죠 텅 비어 있듯 신령하고 밝게 알아차린 의식이니까 딴 생각을 못하고 정신만 다 깨어있는 상태 그게 양심입니다 자 왜 그러냐 이 안에는요 천지만물의 모든 원리가 들어있대요 천지만물의 모든 원리는 선비들한테 간단합니다 음양오행이에요 천지만물은 다 음양오행으로 만들어져 있죠 근데 오행 중에 인간이 갖추고 있는 오행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위의 지신이요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 이 다섯 가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인위의 지혜의 원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온갖 일에 응하는 주체가 된다 모든 일을 처리해준다 내 안에서 양심이 발동돼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선천적으로 기질에 가려지고 타고난 기질이 다르고 그러니까 양심이 가려진단 말이에요 누구는 양심이 잘 발현되는데 누구는 덜 발현되고 후천적으로 사람의 욕망에 가려져서 지금 당장 눈앞에 견물생심이라 뭘 봤단 말이에요 욕심난 게 생기면 또 가려지죠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에 따라 후천적으로 사람의 욕망에 따라 때때로 어두워진 것뿐이지 누구나 정신 차리면 똑같이 양심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애들 싸울 때도 보세요 어린애들 또 배운 적이 없잖아요 이런 유교를 배운 적이 없어도 어린애들 싸우는 거 보시면 한 놈이 한 놈 사탕이라도 훔쳐가고 뭐라고 하면 야, 그 친구 간에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 이 친구는 친구의 도리로 알고 있어요 배운 적은 없는데 압니다 부모가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똘똘한 애들은 부모한테도 따져요 엄마, 아빠도 이러면 좋겠어요 내가 당해도 싫은 일 나한테 하지 말라는 걸 알고 있죠 이건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도 알아요 사실은 정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타고났단 말이에요 그게 맹자가 말한 성선설입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 있다 다만 가려져서 그게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선천적 욕 기질로는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다양한 결국 뭐냐면 지능이죠 저는 양심 지능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성 지능이라고 하는 거 결국 얼마나 인위의 질을 잘 구현하냐가 하나의 지능입니다 인, 남을 나처럼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남을 배려하는가 의, 남한테 양심에 어긋나는 짓 안 할 수 있나 정의로울 수 있나 예, 남의 입장 배려해서 나를 남한테 맞춰주고 조화를 이룰 수 있나 지, 옳은 건 옳다, 그른 건 그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나 이게 사람들마다 타고난 게 다르겠죠 이게 기질 차이입니다 요즘에 특히 사이코패스들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양심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주자가 지금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본체의 광명함은요 기질에 영향받지 않는 타고난 본래의 텅 빈 의식은 한 번도 어두워진 적이 없다 그러므로 배운 자는 그 발현된 것 가끔씩 양심이 발현될 때 사랑이 내 안에서 올라오고 정의감이 올라오고 겸손함이 올라오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비를 따지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걸 토대로 잘 밝혀내기만 하면 양심을 잘 확충하면 처음의 본래 모습, 이니의 질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한다 주자가 하신 말씀 이해 다 되시죠? 방금 체험도 하셨잖아요 내 안에 텅 빈 그 자리는 순수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욕심부린 거 타고난 기질의 차이로 인해서 나의 양심은 매우 제한되게 발현되고 있다 사이코패스도요 또 지새끼는 사랑해 줍니다 제한되기라는 거죠 상대적이라는 거죠 이쪽에다만 역지사질을 해주고 이쪽에다 또 안 해줘요 우리 편한테는 해줘요 상대편한테는 안 해요 이렇게 인간이 가려져 있을 뿐이지 본래적으로 갖고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유교 입장입니다 이런 설명도 있어요 방금도 대학장구의 설명인데요 대학장구에 보면 하느님의 밝은 명령 인위의 지하라 이게요 유교에서는 천명을 두려워하라고 하는데 천명은 간단합니다 인위의 지신이에요 하늘은 어떻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 본성을 통해서 본성이 하느님이 명령한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프로그램으로 들어와 있는 건데요 우리의 기본값이 돼 있는 게 이겁니다 하느님은 어떻게 명령하느냐 사랑하라 인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의 정의로우라라고 명령합니다 예 조화를 이루라 겸손해라라고 명령합니다 지 지혜로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신 그리고 이 인위의 지를 항상 성실하게 구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천명이 계속 들리는 사람은요 살 때 죄를 짓기가 힘들겠죠 이 천명이 잘 안 들리면 이걸 무시하고 죄를 짓겠죠 이게 공자님이 늘 얘기하는 군자는 천명을 존중하고 소인들은 천명을 무시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그 밝은 명령을 여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밝은 덕 바느님한테 받아서 내가 나의 양심으로 삼은 건데 항상 눈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광명하지 않을 데가 없을 것이다 방금 여러분 경이란 명상을 통해서 잠깐 느끼셨던 내 안에 있는 텅빈 의식이 있죠 그 양심의 본체를 계속해서 만나라는 겁니다 주자말은 계속해서 눈을 여기에 두고 살면 죄 짓기 힘들어진다 점점 점점 더 양심을 갖추게 된다 양심이 드러나게 된다 이 소리고요 그래서 선배들이요 앉아서 예전에 딱 앉아서 명상하시는 게 스님들 이상으로 앉아서 항상 무릎 꿇고 앉으신 분도 있고 정자하고 앉으셔서 항상 정신을 모으고 계신 겁니다 몰라 괜찮아 해가지고 정신을 핵으로도 모으는 법 하나랑요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 이거는요 생각 이전의 미발경입니다 생각이 발동하기 전에 경법이고요 생각 발동한 후의 경법은요 이겁니다 양심을 양심은 양심인지 욕심인지 분간해가지고 성찰해가지고 양심은 힘을 실어주고 욕심은 제압하는 것까지가 경이에요 방금은 미발경이고요 이발경이라고 생각 이미 발동한 뒤의 경은요 생각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거든요 이때 욕심이 혹시 주도권 잡을까봐 깨어서 막는 공구가 이발경이거든요 그래서 입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생각이 움직이고 감정 오감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경법은요 일단 움직이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일에 정신을 먼저 모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모은 다음에 양심이 양심이면 응원해주고 욕심이면 제압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자기가 지금 이 순간 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는 그냥 허령지각 자체에 집중해봤잖아요 경 이번에는요 지금 이 순간 하는 일에 몰입하시면 지금 이 순간 하는 일에 몰입하면요 여러분 똑같이 또 허령지각이 각성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지나간 과거는요 없어요 그런데 과거를 생각하고 계시면요 관념 잡념에 빠집니다 오지 않은 미래는요 상상해야 되잖아요 관념에 또 빠집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허령지각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은요 지금 실제죠 실제를 알아차리시면요 바로 깨어납니다 정신도 허령지각이 각성돼요 실제 그런지 한번 해보시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일이 뭐죠 자 지금 앉아계시죠 앉아계시는 거 한번 알아차려 보시고요 이게 옛날 선비들 하던 공부예요 구형구사라고요 다리 어디 있는지 팔 어디 있는지 부터 공부시킵니다 알아차리라고 입 다물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목은 제대로 가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자 알아차리시고 지금 하시는 거 호흡 한번 알아차려 볼게요 눈 감으시고요 자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알아차려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나요 나가나요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요 몰라 괜찮아 아까는 다 몰라 괜찮아 했지만 이제는 호흡 빼고는 다 몰라 괜찮아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들이시는지 내쉬는지 느끼는 거 외에는 몰라 괜찮아 자 지금 들이신다 들이실 땐요 들이신다라고 얘기하셔도 좋아요 내쉴 때는 내쉰다 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 과거의 호흡 아니에요 지금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만 알아차려 보세요 몸에서 느끼셔도 좋고요 코끝에서 지금 들어오고 나가는 거 있죠 그 느낌만 느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니까 몰고 괜찮습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몰라 하고 다시 호흡의 느낌으로 돌아오세요 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들이시고 내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뤄지는 일 외에는 관심 없습니다 몰라요 괜찮아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는 호흡에만 관심을 두겠습니다 정신 밝아지시나요 이렇게 하셔도 결국 아까 느끼셨던 텅 빈 알아차린 의식이 드러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했기 때문에 절 보시고요 선비들을 좀 체험해 보시고 이게 선비 체험이에요 가서 맞고 가 쓰고 해야 선비 체험이 아니고 선비들이 뭘 했는지 알아야 선비 체험이죠 앉아서 뭐 하셨을까 그분들은 다 모르고 들이시고 내쉬고 호흡 알아차리고요 자기 몸 움직임 알아차리고요 모든 걸 알아차린다는 게 아니라 정신 그럼 분산돼요 하나만 알아차려요 남명선생은 여기 성성자라고 쇠 방울을 차고 다니셨어요 이 소리 들을 때마다 알아차립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정신을 다시 모으는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 마음 챙김이라고 하잖아요 유교에서는 경이라고 그래요 똑같아요 지금 이 순간으로 정신이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 집착 후회로 헤매고 미래에 대한 기대 걱정으로 헤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으로 딱 정신을 모아요 그래서 미래나 과거를 생각하더라도 정신 모아서 하는 겁니다 정신이 흩어지지 않게 모아서 하니까 정신력들이 엄청나게 강하신 거예요 하나로 계속 모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 모아야 돼요 그러면 과거 걱정 사라지고 오지 않은 미래 걱정 지나간 과거에 대한 집착 사라지고 정신이 항상 성성합니다 깨어있게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양심이 나와요 겨우 그래야 기본값이 바뀌어요 희노애락이 기본값만 중생들이 쓰고 사는데 본부들이 이 군자 이상은요 새로운 기본값을 씁니다 인위해지라는 둘 다 음향오행입니다 희노애락도 음향오행이에요 인위해지도 음향오행인데 고급진 음향오행이 있어요 고급진 본성이 있어요 그거 끌어내라고 이러는 겁니다 희노애락을 누구나 쓰고 살잖아요 근데 군자들은 하나 더 끌어내야 된다 왜 그러냐 중용도 1장 이거 하시면 중용 다 하시는 겁니다 중용 1장에 뭐라고 됐어요? 하느님이 명령한 걸 본성이라고 한다 하느님이 어떻게 살으라고 기본값 딱 설정해 준 게 우리한테는 본성이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인위해지신이요 그 본성을 잘 따르는 걸 길이라고 한다 이게요 그럼 인간의 길이란 뭡니까? 인간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나요? 하느님이 살으란 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본성대로 살아라 아니 개는 개의 본성대로 살고 소는 소의 본성대로 살듯이 인간은 인간 본성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그럼 끝이다 근데 인간 본성은 탐진치 희노애락 아닙니까? 그러게 살면 딱 지금 같은 인간 세상이 나오겠죠 그런데 공자님이나 수많은 선비들이 얘기했던 건 뭐겠어요? 인간은 동물들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인간은 금수랑 다른 본성이 있다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이라는 금수랑 다른 본성이 있다 그거 구현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천명지위성 하느님이 명령한 인위해지신의 덕목들이 본성이 된다 그리고 솔성지위도 본성을 잘 따르는 게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이다 수도지위교 이 수도는요 수도한다 그러면 지금 산에 가서 수도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유교의 수도는 그게 아닙니다 원래 수도란 말은 여기서 나왔잖아요 중용에서 수도라는 게 뭐냐면요 도로 정비예요 도로 정비 도로를 잘 갈고 닦는 겁니다 그렇죠? 수도란 말이 그러니까 지금 뭔 소리냐 자 이 인간의 길이란 건 무형의 길이에요 걸은 사람이 없으면요 사라져요 예전 선비들이 걷던 길이에요 그분들끼리는 알고 걸었는데 지금 못 걸어요 길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 길이 뭐였냐 무형의 길인데 이니해지신을 구현했던 길이었어요 그러면 이니해지신의 본성을 누군가 구현해서 살고 있으면 그분이 길을 걸으신 게 되죠 그런데 본인 혼자 길을 걷는 게 아니라요 뒷사람들도 그분을 보고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하시는 일은 뭐냐면 본성대로 사는 게 수도가 돼요 즉 길을 닦아주는 게 돼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가던 길을 보고 뒷사람도 갈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사는 길이 있네 태계선생 같은 분이 사신 삶이 그대로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돌을 걸으셨죠 그런데 그게 그대로 길을 닦아주는 게 돼요 그게 후세인들한테는 교육이 된다 이거입니다 이 소리는 뭐냐 너 본성대로 이니해지 본성대로 살아라 그러면 뒷사람들도 너를 보고 따라올 것이다 이 소리가 중용 일장입니다 수도라는 건 길을 개척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 길로 쉽게 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기독교의 예수님도 와서 뭐라고 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이러잖아요 나처럼 살아라 이 소리죠 이거예요 수도라는 건요 나처럼 살아라라고 모범을 보여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뒷사람들이 그 길로 가요 저렇게 성공하는 길도 있네 하고 요즘 사업자 만약에 누가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CEO가 나오면 그 사람이 걸었던 삶이 길이 되겠죠 그게 수도예요 아 저길로 가면 되겠구나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미지 닦아서 성인이 되려고 했는데 성인이 없어요 그러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롤모델이 없다는 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책만 전하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으면 길이 황폐해집니다 즉 악보만 전하지 연주한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랑 똑같아요 본성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사는 삶이 그대로 길이 된다 결국 본성은 뭐냐? 이미지밖에 없습니다 사자 소학에 나오죠 이거 사자 소학에도 나와요 원형리정 원래는 소학에 나오는 말인데 원형리정은 천도에 영원한 것이로 이미지는 사람의 본성의 강령이다 강령이요 그물을 땡기는 줄입니다 이 줄만 땡기면 그물 전체가 딸려와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모든 게 끌려오는 게 이미지가 강령이다 자 보세요 여기 겨울이죠 겨울은 지혜고요 원형리정으로 하면 생장수장으로 하면 장이고 원형리정으로 하면 정입니다 겨울은요 씨앗만 있어요 씨앗만 있다는 얘기는요 겨울에는 에너지가 발동을 안 합니다 응축돼 있죠 씨앗 속에 근데 뭐는 있어요? 정보는 있어요 DNA는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혜만 있어요 딱 생각만 있지 옳다 그러다 판단만 있지 움직임은 안 보이는 자리입니다 이 움직임은 언제 보여줘요? 여름이에요 여름은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예절을 표현해야 돼요 싹이 나서 온전히 시앗 안에 들어있던 게 뭔지 보여주는 건 여름이에요 자 이 시앗 정보만 있던 이 겨울이 감출장자죠 이게 태어나 생자가 뭐냐면 땅 위에 풀이 서산한 거거든요 이제 싹이 났어요 싹이 난 건 뭐냐 봄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게요 사랑은요 봄에는요 잡초도 다 살려주죠 누구나 살려주는 마음이라 이때는 사랑이고요 덕목이 반대가 되는 가을은요 알곡만 남기고 쭉 정이는 처벌입니다 숙살기 정의로운 기운이 감돌아요 이쪽은 정이고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탄생의 계절 성장의 계절 수확의 계절 창고에 감춰놓는 시앗 상태로 감춰져 있는 계절 이 에너지를 이 톤은요 가운데서 네 가지가 잘 돌아가게 성실하게 굴려주는 에너지입니다 자 이게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왔냐 여기서는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즉 이니에이지는요 사계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자연의 이치라는 겁니다 사계절로 표현되는 자연의 이치가 인간 안에도 똑같이 자연의 이치가 갖춰져 있는데 그게 뭐냐 이니에이지다 이건 고차원 여러분 인간의 고차원 본성이고요 저차원 본성은 뭔지 아세요? 여기 지금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여기가 히락, 애, 히락, 노, 애입니다 가운데 욕망이 있고요 이 욕망이 성취되면 기쁘고요 즐겁고 발산이 되고 있죠 쪼그라들죠 욕망이 좌절되면 분노했다가 슬퍼집니다 희노애락도 오행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희노애락을 쓰고 사는데 자연스럽게 이니에이지는 잘 안 나오죠 가끔씩만 나오죠 정신을 안 차리니까 정신을 차리면 이니에지가 나옵니다 조금씩 이 차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만 나오니까 부자연스럽죠 자연에 맡겨버리면 희노애락만 나와요 불교도 똑같아요 자연에 맡기면 탐진치만 나와요 탐욕과 분노 탐욕이 좌절되면 분노하고 또 어리석어지고 계속 탐진치만 도는데 정신을 차리면 개정애라는 사막이 나옵니다 지혜와 선정과 실천이라는 유교랑 다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명덕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허령지각의 양심이 뭐냐 지금 아름답게 깨졌는데요 이게 지금 뭐죠? 이게 허령지각입니다 텅 빈 의식이었어요 텅 비어있는데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의식이었어요 그 의식 안에 이니에이지의 원리가 서양철학에서 말한 이데아처럼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갖춰져 있다가 이게 구중리죠 모든 원리를 갖추고 있다가 응만사 만사에 대응한다고 그랬죠 측은해야 할 때는 측은지심을 쓰고 사양해야 할 때는 사양지심을 쓰고 수호지심 불의를 봤을 때는 수호지심을 쓰고 월코그룸을 따지할 때는 십이지심을 써가지고 경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모든 걸 다 경영하지 않냐 이겁니다 명덕이 모든 걸 경영하니까 저 명덕을 잘 드러내기만 하면 천하도 평정할 수 있다 이게 대학의 수신제가 치구 평천하의 요결이 뭐예요 명덕을 개발해라 다른 사람들도 다 백성들도 명덕이 개발되게 도와줘라 이게 다입니다 임금이건 백성이건 리더건 팔로워건 다 양심 개발해라 지금 보세요 여러분 저희 지금 처음 만난 사이들 많지만 서로 지금 겸손 떨고 있죠 뭐 돈 바라고 하신 거 아니죠 뭔가 돈과 명예 바란 게 아닌데 서로 지금 사양지심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타고난 양심이라니까요 자연스럽게 쓰고 계신 거예요 남을 만나면 사양지심 서로 양보해요 되게 먹고 싶지만 마지막 남은 음식 하나 서로 양보하잖아요 드시라고 드시라고 이게 미덕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측은지심 상대방 입장 우리 본능적으로요 상대방 입장 배려하는데 드라마만 봐도 주인공 감정에 이입해가지고 나처럼 여겨지죠 인간한테 본래 타고난 능력입니다 양심이에요 남을 나처럼 느끼는 거 남을 나처럼 느끼는 측은지심이 없었다면요 인간은요 공동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공동양육 공동사냥 못해요 저쪽에서 뒤통수 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하죠 믿어주니까요 남도 내 마음 같거니 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요 그게 양심이에요 또 수호지심 그런데 이 뒤통수 치는 애가 나오죠 꼭 욕심 때문에 그러면 응징하는 게 수호지심이다 부끄럽고 믿고 저런 게 등장했다는 게 민망하고 바로잡고 싶은 정의감이 수호지심이고요 수호지심이 없다면요 한 사회에 법과 제도가 불가능해요 모든 인간이 수호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처벌하자는 제도를 만들어야 돼서 동의할 겁니다 아니 제가 잘못을 했다고 왜 처벌을 해? 이런 사람 등장합니다 분명히 왜 살인을 했다고 왜 그걸 우리가 사회에서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의 자유 아닌가요? 이런 또라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왜 이게 묵살될까요?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누구나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건 옳지 않다고 아니까 법과 제도가 나오고요 시비지심이 없으면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 여러분 마음대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대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과 제가 같은 시비기준 시비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증거를 내가 들이대면 납득할 수밖에 없을 거야라는 게 있죠 안 그러면 친구들 간에도 얘기 못해요 아무 얘기 내가 팩트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꼼짝 못한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법정에 가서도 겨룰 수 있는 그 자명함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시비지심, 학문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논문을 쓸 필요가 없죠 모두가 다 판단 기준이 다르다면 자 제가 드디어 블랙홀을 입증했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지 그럼 학문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인간사회의 시비지심 있어야 학문이 가능하고요 사양지심이 없다면요 각 문화별로 에티켓이라는 게 없을 겁니다 매너니 예절이니 하는 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인류가요 욕심만으로 지금까지 성장이 온 줄 아는데요 양심의 뼈대 위에서 욕심이 춤을 춘 거예요 욕심이 사람을 끌어올려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이 기본적인 네 가지 축이 없었다면요 인간사회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같이 산다는 게 그러겠죠 양심의 중요성 자 태계선생의 성악식도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성악식도 중에요 심통성 정도를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보세요 이거 마음이죠 마음이라고 할 때는 자 이거 외워두세요 마음이라고 할 때는 허령지각을 말합니다 심은 허령지각이 심이에요 텅 비어있는데 알아차리는 그 의식 여러분이 조금 전에 몰라 괜찮아 할 때 체험했던 그 의식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의식이니까 근데 그 의식 안에 갖춰져 있는 진리 이데아와 같은 진리는 본성이라고 그래요 마음속에 살아있다고 해서 본성입니다 마음속에 살아있는 원리가 있어요 뭐예요? 인의예지 인이 동쪽이죠 얘가 남쪽이고요 그래서 서울 가시면 동쪽의 흥인지문 여기 이쪽에 지금 성짜리에 만약에 지금 경복궁이 있다면 임금이 사는 궁전이 있다면 앞쪽에는 숭례문 이쪽에는 흥인지문 이쪽은 도미문 뒤에는 지가 들어가야겠죠 정도전이 지를 안 쓰고 숙정문 이랬어요 나중에 지금 상명대 앞에 문을 낼 때 홍지문 지혜를 넓히는 문을 따로 지었습니다 정도전이 인의를 다 쓰고 지를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조선왕조가 지혜로운 임금이 나올까 봐 왕권이 너무 세질까 봐 경계에서 뭐 그랬다는 루머가 돌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조선왕조 때 여기다 홍지문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니예지면 가운데 원래 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신 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종 때 종각을 이름을 보신각으로 바꿉니다 500년에 걸쳐서 서울에다 이니예지신을 새긴 거예요 보신각 두루 신뢰를 믿음을 주는 그 종각 해가지고 이렇게 바꿉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니예지가 이니예지의 본성이 허령지각의 마음에 들어 있다 이게 성리학의 핵입니다 저거를 각성하기 위해서 경을 하는 겁니다 정신을 계속 차리는 정신 차리시면요 정신 차려가지고 내 이름도 모를 정도로 정신을 텅 비게 하나로 모으시면 거기에 양심이 발동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하기 나름인 거예요 정신을 차리냐 안 차리냐 합니다 중심과 조화 중용을 좀 더 들어가 보면요 희노애락의 감정이 아직 발동 안 했을 때를 중심이라고 이르고 발동하되 모두 절도에 맞으면 조화라고 한다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해하지 마시고 양심이에요 정신을 딱 모아서 희노애락이 발동하지 않았을 때 정신을 딱 모으고 있으면요 천하의 중심자리라는 게 거기에 뭐만 있겠어요? 인의예지만 있죠 양심만 있죠 근데 이제 발동했을 때는 생각과 감정이 발동했을 때잖아요 생각과 감정이 발동했는데 역지사지를 잘해주는 거를 뭐라고 해요? 조화라고 한다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을 잘 쓰는 거를 조화라고 하고요 써가지고 희노애락을 조절하는 거 즉 보세요 선비들이 경하는 게 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미발경 이발경 미발일 때 정신을 딱 모아서 희노애락이 아예 안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의 중심자리에 딱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종교적으로 하면 신과 하나 되는 체험입니다 선비들이 늘 유교의 하느님하고 하나 되는 체험이에요 저게 조선 선비들은 거의 종교적인 신앙을 하신 분들이에요 하느님하고 천리랑 하나가 돼요 이니에이지의 원리랑 딱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 이니에이지의 원리 우주의 근본이 되는 그거를 천하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 절도에 맞는 거 이 중심을 천하의 뿌리라고 하는 게 이니에이지에서 그 음양오행의 원리에서 만물이 다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감정이 발동했는데 희노애락이 발동했는데요 자 보세요 희노애락은요 욕심입니다 욕심은 내 욕망이 성취되면 기쁘고 즐겁고 좌절되면 분노하고 슬픈 거예요 이거밖에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이 희노애락이 적절하게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게요 옆에 불행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욕망을 성취한 거예요 옆에 불행해가지고 가족을 구우는데 나는 기뻐했어요 나는 내가 기뻐서 기뻤다는데 욕심이 뭐가 문제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은 상대방이고 나는 기뻤다 근데 욕심만으로는 이게 가능해요 근데 양심이 출동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사람도 네 맘하고 같을 거 아니냐 헤아려줘야지 그래서 측은지심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분노를 살 일 아니냐 수호지심 사양지심 좀 적절하게 예절을 지켜주자 시비지심 그게 옳은 것 같다 하면요 기뻐하더라도 좀 선을 안 넘게 기뻐하겠죠 적절하게 그러니까 이겁니다 희노애락은요 자체적으로는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희노애락이 아예 없을 때는 양심 허령지각의 양심이 또렷해가지고 천하의 큰 뿌리가 되는 이니에지신의 원리를 갖추고 있겠지만 발동했을 때는요 측은 사양 수호 시비지심이라는 구체적인 이니에지의 마음이 출동해가지고 희노애락을 잘 조절해 줘가지고요 선 안 넘게 해주는 게 조아라고 하는 거예요 선 안 넘게 하는 게 그래서 조아는 천하의 두루통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중형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저렇게 천하의 두루통한다는 게 오랑캐 땅에 가서도 통하다 야만인 땅에 가서도 선만 안 넘으면 희노애락 조절을 잘하면 역지사지 잘하면 다 먹힌다 실제로 여러분 아마존의 눈물 이런 거 촬영했을 때 갔을 때 화살 겨누고 있습니다 거기서도요 겸손 떨면 안 쏴요 오버하면 쏘죠 그렇죠 저게 입증된다니까요 중형 모르는 미개인 문명이라고 모르는 미개인이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도 역지사지를 잘하면 통한다 이게 중형에 써있어요 오랑캐 땅에 가도 통한다 그래서 천하의 두루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만 따르면 어디 가서 통한다 중심과 조화만 잘 이룬다면 천지를 제자리 잡게 하고 만물이 길러지게 한다 유교의 극치인데요 유교는 이 우주를 바로잡을 수 있는 선비 군자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리고 우주의 원리가 음양오행이고 인위해지니까 내가 인위해지만 잘 구현하면 천지가 제자리 찾는 걸 도와주고 우주 만물이 잘 길러지게 도와줄 수 있다 반대로 인간이 희노애락에 빠져가지고 양심을 잃어버리면 천지도 어그러지고 만물도 다 죽어나간다 이 소리입니다 이 지구촌의 모든 문제도 지금 인간의 양심 부족으로 일어난다고 보면 무방하겠죠 지금 중형적으로 보면 그래서 인간이 양심 챙겨야 된다 그래서 공부하는 법은 희노애락 없을 때 희노애락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양심의 본체에 몰입해가지고 딱 중심을 잡고 있고요 희노애락이 일어났을 때는 양심의 실천에 몰입해가지고 기쁨이 즐거움, 분노, 슬픔이라는 희노애락이 이것도 음양오행으로 돌아가는데 이 희노애락을 인위해지로 잘 조절하냐 못하냐에 사실은 갈려있다 본부로 사느냐 이제 군자가 되느냐 이런 게 갈려있다 좀 쉬고요 경부터 들어갈 거예요 이건 본격적으로 정신 차리는 법을 선비들이 어떻게 닦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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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